안하는게 나아졌어 그게 그게 맞는거지 솔직히 이거는 올리드에서 다시 만들어줄때까지는 안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안쪽에 문 하나 거기까지면 일단 클리어 합시다 여기 하나 여기 확인 민간이 나는 제가 체포할게요 체포 완료 다운 다운 블랙 앞으로 블랙 저 앞에 있는 문 저 회색 문 오 오 다운이 안돼요 방탄 방탄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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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랙 나이스 인간이 앞에 있었는데 아 이거 한발씩 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이스 나이스 선배님 잘하셨네 오오오오 왜왜왜 어디어디 아씨가 심장떨려 정신이 나왔구나 플랫 일단 메지 박아 대강이네 대강이네 민간이 있어가지고 민간이 있어가지고 민간이 있어가지고 다크 리포팅 로저 엔드팀 깜짝 놀랐어 형 안맞으셨어 정확히 소리를 했는데 네 안맞었습니다 저도 안맞았어요 다음은 오른쪽 건물 그래도 그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 피가 있을 수도 있거든가 아니 그 일단은 여기는 클리어 해야 돼요 여기는 일단 무조건 클리어 해야 돼요 오케이 카피 카피 여기 전부가 유리통이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카피 창문 제가 바로 가요 블랙 정문으로 들어가서 억울한 문 풀어볼게요 카피 창문 조심하세요 창문 좀 위험해서 제가 억울한 문 쇠터를 따서 조심 지금 일단 지금 일단은 안전해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변경합시다 발로 찰게요 발로 차서 이쪽으로 유인할거에요 화려 카피 대강이네 진입하세요 진입하세요 네 진입죠 화장실 열려있어요 지금 화장실 열려있는 카페 안까지 클리어 해볼게요 네 클리어 시민 체포해주시고 브라보는 저 앞에 있는 이거 외지 박아주시고 자 다시 정문으로 보입시다 와 에이아이 너무 좋은데 애들 진입은 누구를 그렇게 자취를 간다고? 우리가 딜을 안 본 것도 있어요 우리가 딜을 안 봤다는 후방 경기 안 했다는 것도 단점이에요 제가 그 시민 시민 흑바로 안 뛰어봤으면은 피해가 좀 있었는데 이번 건 진짜 순종이 운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 앞으로 계속 던진 절대 잠시만 도시 마실 수도 있잖아 자 점만 볼게요 블랙 저 제 뒤쪽으로 알 바깥으로 왼쪽 창고도 체크해요 아 아 아 아 아 브라우 왜 따라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에센 저 블랙 저거 저쪽 저쪽 문 제 레이저 보이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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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가 저쪽 알파 그쪽 문에 저희 있어요 저희들 아 네 설치 완료 오케이 블랙이 레지를 많이 갖고서 좀 유용하네 네 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오케이 아마 더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브라보 알파 지금 현재 그 레지 다 박았나요 문 있는거 네 브라보 이쪽으로 따라오 아 뭐요 뭐 있어요 위험 먼저 해고 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알파 블랙 같이 있고 브라보는 저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확인 알파 잠깐만 대기 시댕아 투쳐 핸드폰을 안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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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없습니다 왼쪽에 여기있다 브라버 1번이 곧 아까워있어요 경계 스스백! 핸드폰을 안하고 싶어 핸드폰을 안하고 싶어 핸드폰을 안하고 싶어 핸드폰을 안하고 싶어 브라버 말파 꺼지셨는데? 뭐 어쩔 수 없나 보죠 알파 현재 위치 보수 알파 블랙 혹시 오면서 트럭에 쓰러져있던 녀석들 다 수집했어요? 수집 완료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왠은 아 오케이 블랙 다 수고했구나 네 완료했습니다 브라버 현 위치 대기 알파 블랙 저하고는 일단 3번 창고에서 들어갑시다 아 잠깐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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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이거 다같이 가요 블랙 이쪽으로 어 저 브라버 이쪽으로 와 다같이 가야겠다 이거 다같이 가야겠다 이거 이거 방패 네 방패 꺼내요 네 방패 꺼내요 들어갑시다 고 네 방패 꺼내요 CQB여 경기 잘해요 확인 블랙 어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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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앞으로 가 내가 체크할게 알파 아이템 브라블 살기 여기 뒤에 업팸으로 끼고 있어요 리로딩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하면서 압박해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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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민간인 민간 블랙 당겨 브라보 알파 현 위치 고수 잠깐만 알파 이쪽으로 와요 블랙 지금 탄창 어때요? 저 이제 환탄창 남았습니다 택밥 가져가요 네 어디있어요 어디? 네 수거완료 어디가 어디? 네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에서 오죠 네 저 있어요 오케이 블랙 앞으로 오케이 나부지 앞으로 여기로 블랙 잠깐 정진 브라부만 2층 올라가서 확인만 해 봐요 오케이 브라부 다시 돌아와요 블랙 앞으로 전진 오케이 블랙 앞으로 전진 카피 넓어요 넓어 네 계속 차지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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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왼쪽 주입 사운드 사운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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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펀트 했고 플렉 왼쪽으로 잠시 대기 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도전 안되겠다면 잠시 대기 유탄 발사 유탄 발사하는데 플렉 들어가요 유탄 발사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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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조심 2층 조심 브라보 2층 조심 블랙 앞으로 올라가요 알파 브라보 현 위치 고수 2층 경계 클리어 문 열려 있습니다 저거 블랙 정지 블랙 선광탄 하나 더 까고 들어가요 네 여기 다 소진했어야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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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저희 들어왔어요 네 클리어 저쪽 사무실이 클리어 저쪽은 클리어 안됐어요 잠시만 욕하는 소리 들려요 이거 빼꼼 해가지고 성광탄 던질 수 있어요 빼꼼이요? 시도는 해볼게요 안해봤지만 해봐요 해봐요 괜찮아요 알파 브라보 1층 클리어 1층 클리어 해줘요 건물 클리어 아 실패 괜찮아요 이게 안들어간 2층 클리어 2층 클리어 줘 잠깐 대기 욕하는 소리 포상 포상 나이스 서스펙 옳다 민간이 찾읍시다 공격 블랙 잘 쐈어요 나 탄창에 딱 한 발이 있었어 아 진짜? 아 얘들이 그 뭐야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안 죽네요 자리 권정우 이건 방탄복 입은 연습도 있고 안 입은 연습도 있는데 근데 워낙에 또 방탄이 왜 이렇게 얘네 딴딴한 거 입고 있는 거 같던데 아니요 얘네는 방탄 그렇게 딴딴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지? 권총으로 한 4대 때린 거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사용하신 글록이 9mm 탄이에요 약한 거예요 9mm 탄이에요 아이고 9mm 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니까 약간 살삭용은 아니죠 아니야 살삭용은 많은데 권정 탄약에서 그니까 MP5 탄약을 쓴다고 보면 돼요 아오쿠 그래서 확실히 그 뭐야 리볼버랑 데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쵸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죽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지금 죽은 소식이 있어요 정보 확인하고 그 인특팀을 통해 모드가 확인하고 리볼버랑 데미지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리볼버랑 데미지가 다를 수밖에 없죠 리볼버랑 데미지 위주로 유지로 된 자동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적은 그게 아니죠 잠시 더 위로 대미지 침이 하다 약간 그 한반에 제압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글록도 이게 감성, 갬성? 갬성이 있어가지고 6발밖에 없는 데다가 한 마리를 못 맞추면 온몸에 총알 다 바뀌어도 가능성이 커가지고 그렇죠?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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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그렇게 선호받는 총은 아니겠지? 골고라! 인간이 어디서 싸우니까? 아 이거 또 웨지가 버그가 있네요 안풀리네 예? 또 안풀렸어? 여기 풀려야되는데 죽일때가 있어가지고 내 쪽에서 사운드가 자꾸 돌리는게 어딘지 안풀이네 경찰! 그쵸 안풀리져 아 10프로 10프로 오케이 화끈을 날려버리시면 안될까?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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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쪽에 있는 문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계속 들리는데 이게 경찰!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도망가고 안풀이네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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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지금 어디는지 아무리 못 잡고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작전은 자 일단은 인간인 때문에 시간 잡고 올 수 없으니까 일단은 작전 성공한 걸로 치고 로비로 돌아갈게요 네 확인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나는데 여기 지금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